안녕하세요 어부업입니다. 오늘은 그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런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 그 사이트를 좀 설명을 드릴께요 스페어 패싱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뭐 이렇게 를 갑니다 거기 거기를 제가 싫어해요 거기를 외신한 거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인터넷이 훨씬 쌉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이 싸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요 이쪽 사이트로 오셔갖고 이쪽으로 오셔갖고 제가 추천 2 카테고리 란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카테고리 라인에서 처음에 살 거를 먼저 설명을 이렇게 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 입어야 될 미리 수 같은거 다 찾아보면 뭐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제가 뭐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건 아닌데 지금 세트로 지금 5mm 짜리 슈트 오픈셀 입니다 그리고 어 마스크 그리고 플로트 깨미 그리고 이 잠수할 때 그 납을 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벨트 이렇게 해서 제품이 277 불이에요 277 불인데 이거를 만약에 산다 그렇게 했을 때 음 이게 지금 1개로 돼 2개로 돼 있으니까 하나로 하게 되면 배송까지 해서 49 불을 플러스 하면 327 불 330 불 정도죠 만약에 이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없다고 하지만 아드레노에서 이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샀을 때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330 불에는 슈트 상위 정도 살 수 있을까 세일을 할 때는 물론 그런게 몇 개 있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더 찾아보시는데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건데 지금 가장 저렴하고 가장 핫한 상품을 저는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저도 이 제품을 써보고 있는데 이 제품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카테고리 란에 보면은 음 어 여기 보면 이제 다 있어요 다 있고 지금은 이제 슈트 를 산거고 슈트를 샀으면은 저는 벌써부터 이제 총을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총 일단 자기는 좀 하는데 총도 어디서 사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총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중 총 여기 와서 밴드 쪽으로 와드 오다 보면 수중 총에서 밴드 쪽으로 옵니다 아 밴드 쪽이 아니에요 수중 총에서 수중 총 전체 보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에서 여기 보면은 지느러미 마스크 스노클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 잘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런거 보면 여기도 오리발 파는 됩니다 오리발에서 오픈 힐 지느러미 그리고 풋볼 지느러미 했는데 오픈 힐 같은 경우는 짧은거 그 뭐야 스키 스코어 하는 애들이 있는 지퍼 이게 뭐 바클 형식 인가요 그런 식이고 풋볼 우리가 살건 이제 풋볼이죠 왜 이래 이거 카테고리에서 만약에 오리발을 사신다 싶으면 제가 지느러미 란에서 풋볼 지느러미 이쪽으로 가라 여기 가면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거 저렴한 거를 구입하시면 되고 제가 추천드린 것은 c4 서퍼 이거 괜찮아요 이거 사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발 사이즈를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게 브랜드 마다 살짝 사이즈가 좀 달라요 이해가시죠 사이즈가 여기 보면 40에서 41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거는 매장 가서 c4 가 있으면 그 발 사이즈에 맞게 한번 신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3mm라든지 5mm 양말을 추가 구매하셔 갖고 사시면 좋습니다 이런거 c4 괜찮구요 이런것도 좀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얼마인지 딱딱 뜨죠 여기는 다 그런게 나오고 총 오리발은 여기서 사시면 되고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도 어 카테고리에 가서 이거 빼고 카테고리에서 없네 카테고리에서 어 잠시만요 아 수중총 발사 총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게 나오는데 수중총 발사 총에서 수중총 발 작살 발작 총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 가면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이제 뭐 가격도 설정해야 되고 사이즈 설정해야 되고 뭐 자재도 설정해야 되는데 자재는 저는 목재는 뺄게요 알루미늄을 합니다 탄소는 너무 비싸서 안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중총 종류가 있는데 뉴 매틱 수중총 같은 경우는 공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밴드로 하는 수중총 그리고 브랜드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좀 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엡실론 아니면 어 아니면은 뭐 할까요 피카소 안 피카소 정도 피카소 나 크레이시는 별로고 세븐 마이거랑 요정도만 할까요 요정도 하면은 어 가격대로 나오고 사이즈도 너무 큰 건 필요 없고 딱 100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가격도 후려 칩시다 이렇게 너무 많아 봤자 어 329로 되어 있네요 많이 나와봤자 329 라는 거네 그럼 보면은 피카소 코브라 레일건 이 건을 추천을 드릴 때 건도 종류가 있습니다 건이 본인이 건을 갖다 수직으로 바라봤을 때 건이 옆으로 퍼진게 있고 동그란게 있고 뭐 세로로 직각인게 있는데 그런게 다 다른거에요 그러니까 동그란거는 전천으로 이제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퍼진거는 횡으로 이동하기 좋기 때문에 바닥에 쭉 가라앉아서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횡으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잡는 때 쓰는 거고 세로로 생긴 게 있어요 세로로 나무나 뭐 이렇게 세로로 생긴 것들은 위아래로 내리기 좋은 겁니다 그 무리에 떠서 날치기 라고 하죠 뭐 킹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리 이라든지 어 뭐 튜나 라든지 이런거 잡을 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뭐 배타고 당기는게 아니니까 그냥 그 알루미늄 건 그걸 동그란 걸 살 거에요 그리고 레일이 있는 거를 추천 100% 추천드리고 어 여기 있네 제가 이게 좋아하는거 이겁니다 이걸 꼭 사고 싶은데 이 특징은 뭐냐면 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일단은 트리거 트리거가 다 스탠네 스틸 이에요 튼튼하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것 하지만 여기서 많이 부러지는 경우 많아요 이 트리거 에서 이 부분이 부러지거나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거나 그리고 손잡이 그 이렇게 나오냐 이 방아쇠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거는 다 스텐네 스틸이 아주 튼튼하다는 거 앱씨론에서 이거는 보급품으로 만든 건데 이 보급품으로 만든 게 나쁜게 별로 없습니다 보고품들은 다 좋은 거니까 아 이런 이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걸 빼고 쓸 거고 이 일은 빼고 쓸 거고 빼고 써도 이거 뭐 충분히 좋은 건 입니다 아 이것도 빼야겠네요 위시 본도 이렇게 별로 썩 좋은건 아니지만 적은 충분히 추닝이 가능하니까 아 이것도 러버도 끼기 좋게 되어 있구요 여기에 그 흠이 가 있으니까 이 끼면 되고 이거는 상당히 저는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합니다 이거 이거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전에 피카소 에서 나온 건데 피카소도 이거 레일 건 이것도 상당히 튼튼하게 잘 나왔어요 아 아 매그늄 내린 거 인가요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트리거 자체가 다 스텐네 스티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이런 부분이 플라스틱 돼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작살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레일이 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훨씬 더 좋구요 요정도 추천해 드리면 뭐 다 추천해 드린 것 같아요 그 가격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마 근데 배달을 하게 되면 한번 배달 한번 해볼까요 장바구니에 담고 이렇게 하면은 장바구니 보기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뭐 25불 플러스가 되네요 얼마 플러스가 안되네 그러면은 이런거 같은 경우는 221 불 엡실론 거 엡실론 레드 100 2 221 불 입니다 레일 건이고 릴도 달려 있고 이게 본인이 221 불이면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훨씬 쌉니다 아 거시기 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훨씬 높고 아 거기에서 파는거 보면 병신같이 자기네들 그 브랜드 만들어 갖고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데 장사꾼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속이려고 하면 이미 기존의 제품들을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구라를 치려면 본인들의 제품을 만들어요 본인들 제품 아 뭐라고 해서 찍어서 본인들 제품이 최고인 것 마냥 만들어 왜 그냐면 그렇게 하지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거 사는 혹은 되시면 안되요 아시겠죠 이상 충분히 설명이 다 드린 것 같고 이 사이트에 오셔 갖고 여기에서 뭐 카테고리 란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슈트 슈트 미 보안 제품에 가서 왜 슈트 가셔 갖고 어 일단은 그걸 왜 슈트 가서 중요한 것은 내부 표면 오픈 셀 그리고 뭐 브랜드 같은 것도 설 그 책가 주께는 제가 볼 때는 5mm 정도 5mm 이상도 조금 두껍다는 느낌이 있구요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얇은거 사면은 한방에 찢어지니까 초보자는 5mm 부터 요렇게 사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카테고리 라인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또 사야 되죠 오리발 지느러미 마스크에서 풋볼 지느러미 일로 와라 일로 와서 보면은 제가 일단 추천해 드린 건 c4 서퍼를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네소에서 파는 것도 여기 카본 같은 것도 카본은 아마 삐까삐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비싸니까 대신 여기서 또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후기 같은 것도 보고 인터넷 보러 체크 해 놓은 다음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피카소 카본 같은 건 좀 더 싼거 같네 370 풀이 면 이렇게 여기서 사고 그리고 또 총 같은 것도 들어왔을 때 총도 이 카테고리 란에 들어와서 총도 보면 카테고리 란에 수중총 작살 작살 발사총 여기에 들어와서 수중총 작살 발사총에 들어온 다음에 수중총 종류에서 수중총 여기로 하고 자제는 목재나 탄소 탄소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탄소 써도 됐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체크 하시고 사이즈는 너무 큰 거 필요 없으니까 100 정도 하신 다음에 보면 요렇게 나온다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호구되지 마시고 여기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하니깐 하니깐 hart sabes 감사합니다.